호나무 적송을 그곳에서 해보시러서 이걸 지워가지고 이렇게 지은 그것도 완벽하게 잘 지울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아름다운 동서양에 이런 그 아주 그 건축물을 남기게 된 거예요. 근데 밖에는 사찰물을 띨 수밖에 없던 거 그 당시에 병인마켓 그죠. 밖에는 이제 우리의 또 민족의 그런 거를 활용해서 이제 뭐 중국산 뭐 이러면서 쓰고 우리나라 거가 같이 온 지가 그 당시에는 안 들어오겠으니까 외국 거도 좀 이렇게 참고했었었고요. 이런 석재는 다 정말로 양목하고 해요. 외국 석재 정말로. 부끄러워er. 도rats한 거다니 Ini 진심으로 produits. 여기도 좀 thoughtád это.» 감사합니다.